안녕하세요. 저는 1% 도전의 행복 챌린지 작가 이은진입니다. 저는 카야커 할머니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시작하면서부터 내부의 모든 체육시설이 문을 닫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내부 말고 실외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어느 날 선수들이 연습하는 것을 전에는 무관심했는데 그날따라 제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때부터 나도 저거를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시청선수의 감독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감독님한테 졸렸죠. 저도 이것 좀 배우면 안 됩니까? 했더니 감독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예, 그때 70인진 다 돼요? 그랬더니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냥 일반 카야근 빠지지 않지만은 수없이 빠지는 훈련을 통해서 배는 운동이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도 혹시 심장마비라도 걸리면 그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하길래 제 마지막 도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라고 간청을 하고 졸르고 졸른 끝에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감독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내일부터 한번 나와보세요 했는데 제가 그 내일부터 그 이후로 한 번도 쉬지 않고 제가 연습을 한 결과 지금은 정말 선수는 처럼은 못하지만 아마 저만큼 70대의 아니, 젊은 친구들 선수 말고는 제가 제일 잘 탈 겁니다. 전국에서. 도전은 제 생각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 주위만 봐도 아, 안일하게 이대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도전할 때 아, 내가 살아있구나. 그리고 요즘은 또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도전해서 앞으로 지금까지 산 날도 많겠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산 날보다 적기 때문에 남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하루를 삶이처럼 살자라는 모태우를 가지고 제가 목표를 갖고 살아갑니다. 많이 듣죠. 왜냐하면 주위에 사람들이 아우, 나이가 많은데 그거 굳이 그런 걸 해면 되겠냐, 그냥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들을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아니면 건강하니까 내가 그냥 안일하게 집에서 뭐 등글등글 하는 것보다 운동을 함으로써 출금도 있고 행복하니까 그리고 또 시작하는 그 날이 가장 젊은 날이잖아요. 내일 되면은 또 이제 하루 늙어 가는데 오늘 시작하면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 그렇게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제 손녀따라 하고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거는 이제 체험용 가약이라 빠지지 않아요. 누가 타도. 근데 저는 하루 딱 탔는데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케어를 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죠. 왜냐하면 위험하다고 느끼니까. 그런데 가족한테 별로 말 안 하고 몰래 했습니다. 잘 탈 때 우리 손녀따라한테 야, 너가 할머니가 이 케어를 타는데 한 번 너도 다시 체험베 말고 타볼래 그랬더니 응, 나 잘 탈 수 있어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앉는 순간에 넘어지니까 몇 번 시도하더니 할머니 나 안돼, 나 도저히 못해 하고 다시 가면서 할머니는 그걸 어떻게 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또 테레비에 나오고부터 내가 말 안 했을 때 이제 가족들이 다 알게 됐어요. 테레비 방송에 나오니까 어머니 이런 것도 타셔요? 하고 다 놀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가족들이 잠든 사이 새벽에 가서 연습했고 새벽에 들어오니까 아마 한동안은 몰랐습니다. 첫째, 제가 굉장히 몸이 뚱뚱했었어요. 64kg 나가는 그런 몸무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51kg입니다. 그것처럼 건강해지고 혈압약도 먹었는데 혈압약도 끊고 또 뭐 간절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모두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아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은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자주 들어요. 이제는 제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굳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돼? 그러시면 안 살아도 되잖아. 이제 편안하게 즐겨. 편안해 즐긴다라는 것이 다 사람마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전 도전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좋더라고요. 도전은 어렵지만 그것을 성공할 때 그 성취감은 아마 엉망장자는 안 돼봤지만 엉망장자가 이런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려운 것을 선택을 해야만이 도전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어떤 길을 갈 때 만족감이 있고 성취가 있기 때문에 정상 목표까지 가기는데 아주 힘들어도 누가 그렇지 않나 등산할 때 산 꼭대기까지 정상까지 갈 때 굉장히 그 과정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정상에 올라갈 때 보이는 시야에 터진 것들을 다 볼 때 야오! 하는 그 느낌처럼 어떤 것든지 도전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까지 갈 때 그것은 어렵지 않으면 아마 그냥 가다가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쉬운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거 난 할 줄 아는데? 굳이 이걸 내가 왜 계속 해야돼? 쉬운 것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학원을 했습니다. 아이들을 좀 가르쳤고 그러다가 자녀가 이제 결혼 후에는 가정일을 돌봤어요. 우리 손녀딸들을 계속 돌보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또 움직이게 되는 그런 평범한 할머니였죠. 그거는 코로나가 모든 것을 잠식했잖아요. 멈추게 했잖아요. 그 멈췄을 때 저는 움직였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말하던 것들도 막 중지시키고 실내 운동센터가 다 문을 닫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런 쪽에 저는 실외에 운동을 하면서 아, 이제 좀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모든 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 이게 나만의 시간이다. 나는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불과 한 4년 전부터. 그랬더니 이렇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도전을 하게 되면 두려움이 와요. 그건 아마 누구한테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해 본다면 네비게이션처럼 길을 알게 돼요. 길을 알으면 아, 선택을 하고 도전을 했으면 두려움이 분명히 오는데 이 도전의 두려움이 왔을 때 아, 나는 인내하고 견뎌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성공을 안 해 본 사람은 이 가정을 모르기 때문에 아, 인내했을 때 그 다음엔 그 결과물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성취하는 그 쾌감을 느끼게 되고 그 성취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어요? 만족도가 있고 행복해지고 아,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공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한 번만 도전에 성공한다면 다른 도전을 했을 때도 쉽게 그 가정을 겪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